이제 터미네이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의 정상적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알고 정상적인 범위를 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취에서의 모니터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닝 과정에서의 모니터 상태와 이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정상적인 범위의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있어야지 다음 다음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상 범위를 알고 있는 게 상당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취 후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차팅에 이 환자가 A라인 ART와 이게 라이트인지 아니면 다이섹션의 경우에는 라이트 라디얼과 랩트 라디얼, 피물알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타이베이 다이섹션을 수술할 때 랩트 라이트, 피물알 아니면 랩트 라이트 정도는 무조건 이제 두 개 이상은 이 아트레알의 프레셔를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웨이브 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차팅을 적어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인덕션 후에 이제 인덕션이 끝나고 나서의 차팅 환자의 하트레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라디얼 아테리의 프레셔, PAP의 프레셔, 그 다음에 CBP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 다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수술장에 들어와서 정상 범위를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장에 들어와서의 환자의 상태를 이제 미리 좀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닝 과정에서 그 위닝 과정에서 이제 이거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면서도 이제 마취과, 위닝 과정은 이제 마취과와 서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퍼피셔리스트가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한테도 계속해서 뭐 질문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우리가 모니터 상에서 볼륨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서정 선생님께서 위에서 보는 것도 있고 위에서 보는 건 이제 랩트 벤트리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클이 이제 위에서가 다이렉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랩트 벤트리클은 이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취과에서 T를 항상 루틴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이제 볼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컨트랙틸리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T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동시에 다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뭐 독불장군으로 볼륨만 주고 그냥 펌프를 끄면은 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뭐 뒤에서 또 설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제 웨이브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같은 이제 웨이브폼의 크기이지만 이 델타 값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범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상태로 변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어떤 이제 볼륨 체인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륨이 많다 적다 그다음에 이제 정상 범위를 이제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웨이브폼은 항상 이제 어떤 그런 중요한 건 볼륨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또 어떤 이노트로픽 관련된 어떤 카티콜라 및 그런 제재들에 의해서도 이제 당연히 변하게 되겠지만 이 정상 범위에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이 델타 값이 이제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 볼륨 상태가 이제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상 범위에서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 델타2로 이건 대부분 이제 볼륨, 체인지 여기 부분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뒤에서도 이제 좀 더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웨이브에 파형에서 근데 이 만약에 이제 위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상적인 파형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띄는데 뭐 다이클럭 너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 진폭도 이게 낮게 되고 별 밋밋한 이런 형태의 어떤 다이클럭 너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냥 이런 어떤 밋밋한 형태 그 다음에 이런 델타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 페리페랄이 완전히 이제 풀리지가 않아서 댐핑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 수치되는 120에 우리가 알고 있는 80이라고 치면 이게 상당히 70에 50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상태에서는 위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안되면 이때는 가장 좋은 게 가장 큰 게 에올틱 루트에 카테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디오플레지아를 통한 루트 카테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Y자로 되어있으니 사이드를 하든 뭐라든 이용을 해서 이 전체 가장 큰 혈관에 이 프레셔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플레지아에 들어가 있다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지금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A라인 웨이브를 보거나 이상 볼륨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는데 A라인 웨이브가 잘 이런 어떤 그런 형태를 잘 이런 정상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혈압이 낮다는 이유로 이거를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볼륨을 계속 주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버로딩이 되기 때문에 심근도 이제 당연히 이제 심근 자체가 이 카디오플레마리 바이패스 과정에서 뭐 카디오플레지아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카디오플레마리 바이패스를 한 기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아직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근은 회복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펄퍼럴에 대한 그런 이 혈관이 완전히 이제 풀리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펄스를 그 이제 마리아라트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 펄스를 감지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델타 값이 감소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문제인 건지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노트로픽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스 컨스트릭터, 바스 다일레이터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부분 이노트로픽 관련해서도 이제 뭐 하트레이트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카디아가 아웃풋은 정상으로 늘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럼 이제 하트레이트와 이제 스트록 볼륨인데 스트록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트레이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스트록 볼륨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하트레이트는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아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그 위닝 과정에서는 좀 집중을 해서 이런 볼륨의 상태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게 댐핑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위닝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미케니컬한 어떤 그런 상태는 다 정상이어야 됩니다. 다 제로윙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라인 자체가 어디가 뭐 꺾여 있다거나 이러지 않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정상인 이게 다 이제 이거는 다 오케이다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위닝형이 되는 거지 그 뭐 그 전에 그냥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마취과에서도 당연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최선한 과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인지를 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좀 정확하게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